치즈로 유명한 전주 임실군이 카페형 치즈백화점인 임실앤치즈하우스 1호점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최정은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전주도심 한복판의 카페형 치즈백화점인 임실앤치즈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한 임실앤치즈하우스 1호점에서 신민군소와 진남근 군의장을 비롯해 임실앤치즈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오픈 행사를 갖고 명품 임실앤치즈와 유제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수의 인원만이 참석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임실앤치즈하우스는 임실치즈 및 임실군 공동체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카페형 매장으로 만들어졌고 컨퍼런스 및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커뮤니티 룸도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임실치즈와 각종 유제품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실군은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로 공동체와 먹거리, 프리마켓 활동 프로그램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하는 공간 구축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먹거리로 농가의 판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도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입니다.